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추석 전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을 거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검찰은 이번 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백현동 특혜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영장이 청구되면 추석 연휴 전 예정된 국회 본회의로 연휴에 들어서기 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돼 표결까지 붙여질 수 있습니다.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현실화하면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명절 기간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앞선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특호동의안 표결 이후 민주당 지지율은 그 여파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.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부각이 명절을 앞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,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32%로 집계됐습니다. 8월 5주차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7%를 기록한 후 직전 조사에서 34%로 올랐다가 다시 하락한 겁니다.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면이 지속하면 내년 총선을 치르기도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. 뉴스토마토 윤혜원입니다. 생년월일 윤혜원